라디오스타 제이슨이 홍현이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제이슨은 똥별이가 태어난지 47일 됐다. 눈은 마주치는데 목을 못 가놔서 불안하다며 아들을 맞이한 소감을 전했다. 김구라는 아이를 출산하고 얻은 게 많지 않냐라고 물었고 제이슨은 얻은 게 많다. 일단 첫 번째는 비즈니스 커플 이야기가 종식됐다. 라스 나왔을 때도 계속 의심했다. 사랑꾼 이미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dm으로 홍현이랑 방송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묻더라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저도 찐사랑이다 라며 비즈니스 커플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말했다. 이에 장동민은 종결된 게 아니라 방송하려고 애까지? 라고 몰아갖고 제이슨은 아빠들끼리 나와서 왜 이럴까? 그럴 거면 악의 얼굴력이 걸어? 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제이슨은 에피소드가 쌓이더라라며 두 번째 이유를 전했다. 그러자 장동민은 결국 돈 벌려고 라고 놀려 웃음을 자아냈다. 또 아이는 누구 닮았냐는 물음에 제이슨은 사실 홍현희씨가 출산 전부터 본인 코를 닮을까봐 걱정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아빠 코를 닮아가는데라며 똥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때 김구라는 귀는 제이슨이 잘생겼고 코, 입술도 잘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있던 제이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현희도 보고 있는데라며 분노의 웃음을 안겼다. 그러자 김구라는 현희는 눈이 예쁘다라며 홍현희를 칭찬했고 제이슨 역시 눈은 정말 예쁘다라며 공감했다. 계속해서 김구라는 제이슨에게 돌잔치 성대하게 할 거냐 스몰로 할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제이슨은 돌잔치 스몰로 가족끼리 할 거다. 협의한 건 아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패널들은 슈인도 의혹을 해명했던 제이슨을 향해 방송 끼고 할 거냐. 전국 투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놀렸다. 뿐만 아니라 제이슨은 본인과 닮은 어머니가 똥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제이슨은 낯선 사람이 안으면 우는데 너무 포근하게 안겨있더라라고 뿌듯해했다. 이에 김구라와 장동민은 방송국 제출용으로 찍었다. 어디 스튜디오 가서 찍었네. 조명이 새다라며 몰아갔고 슈인도 의혹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제이슨의 모습에 웃음을 더했다. 또한 제이슨은 출산 전부터 열정이 넘쳤다고 밝혔다. 제이슨은 홍현희씨가 손가락을 다쳐서 4일 동안 머리를 못 감게 됐다. 그래서 머리를 감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느 날 홍현희씨가 혼자 아침 식사로 고추참치를 먹었는데 그게 서러웠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뭐하고 있나 싶었다. 그때부터 요리를 현희를 위해 요리를 열심히 했다. 홍현희씨가 그때 기억이 행복해서 임신 막달이 길어졌어도 행복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훈훈함을 안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이슨은 그래서 제가 사진 좀 SNS에 올려줄 수 있냐. 제가 한 건 빛이 나야 된다라며 너스레를 떨어 폭숙해했다. 한편 장동민은 딸을 얻은 후 달라진 인생에 대해 언급했다. 장동민은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김숙씨가 왜 이렇게 착해졌냐라고 하더라. 뭘 하든 아이가 우선이 됐다. SNS에 일기를 쓰는 것도 민환씨처럼 젊으면 괜찮은데 나이 많은 아빠라 미안함이 있다. 나중에 한글을 배우면 아빠가 쓴 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팔 불출 아빠의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